2022년 히트상품 베스트 30, 제2회전 34회 예컬트찬, Y100 2차원 히트 누계 10억개의 사회현상. 2022년 11월 4일 발매의 니케이트랜드 2022년 12월 5, 2022년 히트상품 베스트 30, 을특집. 1위의 예컬트찬, Y100이 선정됐다. 22년 4월경부터 전국 매장에서 입할 때마다 순간 증발하는 사회현상이 되어 누계로 10억 가까이 팔렸다. 히트의 원점에 있는 것이 판매원 야쿠르 트레이드에 의한 꾸준한 풀뿌리 활동. 실제로 사던 사람이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며 반복 사는 흐름이 태어났다. 2022년 히트 상품의 1위는 예컬트찬, Y100. 악몽으로 소문의 예컬트찬, 찾고 있었지만 드디어 살 수 있었다. 한계 150엔 전후의 유산균 음료가 2022년에 2차원의 확산을 보였다. 장발 목적으로 손에 잡는 사람이 많았던 유산균 음료의 세계에서 악몽을 볼 정도로 푹 자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판이 눈사람식으로 퍼져 예컬트찬, Y100 2대 히트. 22년 4월경부터 전국 매장에서 입할 때마다 순간 증발하는 사회현상이 됐다. 19년 10월의 지역 한정으로 발매를 시작한 이래 누계로 10억개 가까이가 팔렸다. 예럴트찬 꾸준한 풀뿌리 활동의 열매를 맺는다. 2022년 4월 이후의 1일당의 판매 개수는 20년 4월, 21년 3월에 비하면 4.2배가 되었다. 야쿠르트 조사, Y100. 예컬트찬, Y100의 특징은 동사가 과거에 발매한 야쿠르트 시리즈에서 최고의 폐합률이 되는 한계당 천억개의 유산균, 실로타, 균주가 들어있는 것에 있다. 100ml들의 예컬트찬의 경우 이것은 제품명의 유래가 되고 있어 1999년 발매의 야쿠르트 480ml로 400억개과 비교하면 1ml당의 유산균 양의 2배. 동사의 검증에 의하면 고밀도인 유산균을 몸에 도입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과 동시에 깊은 참에 놀램 수면 스테이지 3의 시간이 연장되는 등 수면의 질이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숙면 시간과 숙면도가 증가하여 수면의 질이 향상 숙면 깊은 수면, 시간. 숙면도 델타 파워. 히트의 원점에 있는 것이 당초 전개한 판매원 야쿠르트 레이드에 의한 꾸준한 풀뿌리 활동이다. 21년 9월까지는 택배용의 예컬트찬의 판매만. 그때까지는 야쿠르트 레이드가 가정이나 사무실에 택배할 때 효능에 대해 손님에게 정중하게 설에 갔다. 거기에서 실제로 사던 사람이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반복 사는 흐름이 태어났다. 그 후에 21년 10월 매장 판매용의 Y1000을 전국 발매. 화제의 상품으로서 스텝업에 갔다. 수면 효과로 예컬트찬 Y1000이 일약 사람들의 주목을 무는 기기를 만든 한 사람이 탤런트의 마치코 디럭스다. 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22년 4월 예컬트찬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고 나서 잠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발언. 영향은 크고 프로그램 방영의 다음 주의 9월에서의 검색량이 급상승. 거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 SNS 등에서의 악몽을 본다는 소문이다. 실제로 마시고 숙면 수 있었던 체험을 악몽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투과하는 사람이 속